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수는 없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있다, 주식으로 부자 만들기에 신유정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체결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퍼지면서 3대 지수 모두 1%가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도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그 상승 출발한 이후에 이 오전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러한 시장 안에서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오늘도 윤지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을 통한 실시간 대응도 함께하고요. 그리고 오후장 선견 지명에서만 공개되는 공약주로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하시다가 지금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고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윤지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1224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란톡 안에서는 방송 중뿐만 아니라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생생한 시장들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되는 공약주,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또 이렇게 오늘 상승 출발해주나 싶었던 시장이었는데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오전장 상황이 좀 어땠을까요? 네, 일단 오늘 장 초반 조금 철광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 어제 좀 미국 증시가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는 일단은 갭상승한 종목들에 다소 조금 포착이 되었었던 흐름들이 좀 있었다. 그 안에서도 철광주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20%대 이상까지 올라가주는 모습들이 보여주게 되면서 초반에 좀 수급들이 많이 몰려가는 습성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또 떨어지고 행보세가 또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 좀 수급들이 돌아다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들이 살짝 수급들이 꼬여져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리스크가 좀 높은 그다음에 조금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전망을 보면서 매집을 하는 포지션들이 중요할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조금 매집해놓은 종목들을 매집을 해놔야 추후에 시장이 좀 안정성을 좀 찾아가던가 아니면 기업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여줄 때 수익비를 챙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매집하는 성향의 매매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거나 아니면 좀 낙폭이 큰 종목들 그다음에 좀 많이 급등한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단타를 좀 자제하시면서 현금들을 좀 지켜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비중들을 낮춰서 매매해서 요즘 같은 시장에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을 우선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테마주의 강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이럴 때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지는 저희 방송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노란톡에서 나누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대표님 성함, 윤지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 이후에 참여코드 1124 입력해 주시면 저희와 조금 더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서 오전장 상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주식으로 부자 만들기 함께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쪽 같은 내 주식, 저희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대표님과 함께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업오브 반도체입니다. 업오브 반도체 매수가는 11,400원에 22%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어 좀 언제 움직여주나 하는 기대도 함께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2%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겠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업오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비메모리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지금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반등세가 있고, 그다음에 핸들링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면요. 지금 업오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하락 차트로 진행이 되던 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세기가 이렇게 해서 좀 잘 나와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눌러주고 올라와줄 때 20%대에서 30, 40% 또는 최근에는 50% 이상의 등락도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볼 만하다. 기다려볼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반등세기의 힘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지지구원대로 받아줄 수 있는 9,250원 구간대에서 지금 버텨주다가 양봉으로 올라와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박스권 자리의 형식으로 주가가 움직여준다고 한다면 만천원 부근, 그 다음에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려고 한다면 만천오백원에서 만이천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손절을 하거나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이미 22%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조금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만천원 부근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 우선은 잘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종목이 만천원까지 움직이게 된다 한다면 그 부근에서 다시 전화 주셔서 저희와 함께 전략 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소룩수입니다. 소룩수 매수가는 7,500원의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매수가가 좀 많이 낮은 상황이셔서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정말 최근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좀 얼마나 더 기다리셔야 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소룩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사면상을 이어오다가 오늘 상한가를 가지 않고 지금 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당가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제 생각에는 수익권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 이제 고점 자리에서 익절을 하려고 아마 마음을 먹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처럼 상한가 랠리가 끝났을 때는 이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상한가 랠리가 끝나면서 익절을 하고 마무리할 준비를 해주셔야 되니까 오늘 제 얘기 들어주시고 잘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요. 우리 소룩수라는 종목의 주가가 등락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지지관대를 만들었던 자리가 이 15,000원 구간대예요. 15,000원 구간대에서 앞쪽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은 지지구간대가 한번 나왔던 분위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 15,000원대 지지구간대를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봉 상그름대를 보더라도 15,000원대 위에서 조금 버텨줬다가 강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익 지연라인은 오늘 저점자리 부근 또는 15,000원 기준으로 조금 최소익 지연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자리에서 잘 버텨주다가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면 약간 모아주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나기 전에 추가적으로 한번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트를 모아준다는 얘기는 저희가 흔히 삼각수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위와 아래로 크게 방향을 가를 수 있는 차트인 대칭형 삼각수렴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시다가 만약에 크게 올라가준다고 한다면 오늘 고점자리 부근에서는 비중을 조금 한 번 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200원이나 15,000원 자리를 최소익 지연을 잡아보시면 안전하게 대응도 하시고 조금 더 올라간다면 좀 더 큰 수익을 노리실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상한가로 인해서 지금 좀 큰 수익 권역에 계신 상황인데요. 우선은 잘 홀딩하고 계시다가 점점 더 상승해서 오늘 고점 라인까지 목표가로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 허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5,200원 선을 최소익절라인으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추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그래디언트입니다. 그래디언트 매수가는 15,300원의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전날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수익 권역에 안정적으로 계신 상황이셔서 지금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대하셔도 될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 더 기다리셔도 될까요? 일단 그래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요한 차트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우리 이제 그래디언트가 옛날에 인터파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상호명 변경을 하게 되면서 그래디언트로 바뀌게 된 건데 지금 하방 차트로 내려오다가 최근에 지금 박스, 지중화대가 나오고 이 박스권 구간대를 뚫어주게 되면서 올라와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어제 굉장히 많이 동반을 해줬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제 거래량보다는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대 양봉이 뜨고 나서 오늘 윗고리가 길게 달려있는 아직은 양봉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혹시라도 오늘 지금 저점을 이탈을 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은봉 전환을 해서 단기 하락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 하락으로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 일단은 은봉 전환하기 전에 오늘 저점을 이탈한다고 한다면 한 번 익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빠지게 된다면 버텨줄 때 다시 한 번 더 매수 공약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일단은 이번에 한 번 익절하고 다음에 한 번 또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좀 익절을 오늘 저점 자리 이탈할 때 최소익절라인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황 잘 확인해 보시다가 혹시 오늘 저점을 이탈한다 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최소익절라인으로 좀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재매수 공약까지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물론이고 세세한 종목의 상황 궁금하다 하신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대표님 성함, 윤지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차별코드 11224 입력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실까요? 매수가와 비중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토피아요. 네, 세토피아. 4천원에 20% 정도 됩니다. 네, 세토피아 4천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어제도 좀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었고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4천원 정도의 보유를 좀 하고 계신데 지금 조금 더 길게 시간을 투자하실 생각도 좀 있으실까요? 네, 네. 아, 네. 그럼 오늘 조금 투자를 조금 더 길게 해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제가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사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히토류, 그다음에 대마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마가 이제 의료용 대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중간 반등세기도 좀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아직 크게 죽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차트가 조금 유지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큰 폭으로 다시 한번 더 상승해 줄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매도했던 것들로 본다면 다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차트가 유지가 되면서 거래량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점은 긍정적인 걸로 약간 상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 보시다가 흐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이제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일정 구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대가 있는데 그 자리가 우리 천원 매수당가입니다. 4천 원 자리예요. 그래서 4천 원 자리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비중은 조금만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천 원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다음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때가 되었을 때 좀 익절을 좀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이번에 4천 원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비중을 한 5%나 10%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려와 주면 다시 매수, 올라가 주면 익절하는 전략 잡아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4천 원 자리까지 올라왔었을 때 비중 한번 줄여주시고요.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지금처럼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근데 추가 매수는 어느 선에서 한번 줄까요? 일단 4천 원까지 먼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20% 더 늘리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 40%까지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을 40%까지 늘리게 되면 나중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락 자체가 큰 종목이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면 우리 2천 원 매수 단가 대비 마이너스 한 40% 때까지 뺐다가 다시 말아올리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되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비중 늘리지 마시고 4천 원에서 먼저 비중만 줄여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해당 종목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4천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힘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천 원까지 올라와준다 한다면 그 부근에서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 그 이후에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까지 고려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4천 원 부근에서 또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도 전화를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실까요? 세아 메카닉스 네,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아, 가급은 8,500원이고요. 비중은 15%인데 네,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네, 세아 메카닉스 좀 더 보유하셔도 될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500원에 15%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 오늘 그래도 4%가량 오르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세아 메카닉스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가 있는데 8,500원까지 만약 간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우리 조금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실 생각도 있으실까요? 아, 그러면 아니면 그냥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일단은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들 때문에 올라왔다가도 지금 내려오면서 어쨌든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면 올라가서 흐름들을 줄 가능성인데 그 시간까지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글쎄요.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려야죠. 네, 그럼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기다리는 거에 대한 조금 이유, 그 다음에 조금 행복한 고민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조금 보여드릴 수 있게끔 알려드릴 게 아시겠죠? 네.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요. 우리 세아 메카닉스가 전기차와 관련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주들을 움직여줄 때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흐름들을 좀 같이 잡아가고 있는 종목인데 두 가지의 섹터다. 앞으로 미래 전망적인 그리고 미래가 좀 잘 보이는 좋은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전망 자체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장한 지 지금 1년 조금 넘어가는 데에 불구하고 나름의 차트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버텨주는 구간대나 등락, 그 다음에 평균적인 거래량까지 잘 받아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내가 일주일 걸릴 거냐, 한 달 걸릴 거냐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비중이 한 10% 정도만 있으셨으면 더 매수하셔라, 한 20%까지 채워놓으셔라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15% 있으시니까 30%까지 늘어나게 되면 저는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시천화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더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올라왔었을 때 아마 8,000원 자리쯤 되면 우리 시천화분이 조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8,000원 자리까지는 일단 한번 기다려보시고 8,000원 자리까지 왔었을 때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지금처럼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시원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다려도 괜찮은 거라고 얘기하죠? 좋은 종목이니까 내가 얼만큼 기다린지 시간 차이일 뿐인지 올라가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대표님께서 좋은 종목이니까 잘 보유하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그 기다림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요. 그래도 8,000원까지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000원선 도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새로운 전략을 위해서 저희에게 다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M게임입니다. M게임 매수가는 9,120원에 지금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주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지 M게임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면 될까요? 일단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조금 테마들이 많이 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게임 관련주 해가지고 전에 메타버스 움직여줄 때 거의 대장 역할까지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전의 흐름보다는 좀 약해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면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구간대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8,000원짜리 구간대 지지구간대가 좀 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쪽에서도 지지구간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뒤쪽에서는 저항자리로 나와 있어서 우리 역해된 숄더 차트라고 하죠. 차트를 다시 한번 더 상방으로 잡아주는 분위기를 잡아주다가 지금 8,000원짜리에서 좀 힘들을 많이 써서 지금 뒤쪽에서는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 있지만 긍정적인 걸 본다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크지 않은 물량이긴 한데 10만주, 20만주, 그래도 많게는 30만주까지도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볼 만은 하다. 그래서 우리 1,000원 매수당가가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목표가 9,500원 잡으시고 일단은 홀딩하면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다가 혹시 제가 오늘처럼 방송하는 날이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질문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목표가 재산정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전까지 좀 잘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매수가가 그리 높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 9,500원 삼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500원 그 부근에서 비중을 조절해 보시거나 혹시 그때 더 고민이 된다 하신다면 추가 상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TSE입니다. TSE 매수가는 5만 2,500원에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입니다. 우리 상담자님께서 꽤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좀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다시 올라와주나 싶어요. 이제 점점 상승해주나 싶은 구간이 왔나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TSE는 제가 아마 상담 중에도 몇 번 상담 드렸던 종목 같은데 일단 TSE는 걱정할 종목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조금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아마 비중들이 좀 낮으신 분들께는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 늘리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면 앞쪽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폭을 크게 키워놓고 위쪽에서 큰 등락이 나오다 보니까 힘들은 위쪽에서 많이 소모를 했던 상황이다. 그래서 뒤쪽에서 지금 조금 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쪽에서 앞쪽에 있는 매물대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좀 시켜주는 느낌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지 구간대에서 잘 버텨주고 양봉 떠주고 오늘 추가적으로 약간 상승해주는 것까지 나오니 오늘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평단이 4만 5천 원짜리 이하까지 낮아졌다라고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4만 5천 원짜리에서 한 번 정도는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그동안 내가 좀 마음고생이 좀 심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크게 익절하시고 다시 내려오면 매수하신다라는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테니까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한 번 하셔서 비중 한 20%까지는 채워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어떻게 하셔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대표님께서 오늘 포인트에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까지 비중 늘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에서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매수과 비중 좀 고민하고 계실까요? 네, 네. 하순 콕브레이션이요. 네. 매수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780원이고요. 지금 이 얘기 났는데 지금 저기 하순하고 합병된 거 해가지고 찬성인가 반대인가 그게 나와가지고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1780원이요. 비중이요. 몇 퍼센트 정도 해당 종목이요? 100%. 네, 하순 콕브레이션 1780원에서 10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이렇게 수익 권역에 계셔서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될까? 네,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실 수 있을까? 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천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비중 크게 지금 수익권까지 잘 끌고 오셨는데 오늘이나 내일 정도가 대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담 잘 들어주시고 익절 한번 잘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산코퍼레이션이나 종목을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다가 지금 하방으로 많이 내려온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2022년도 초중반대부터 해서 상방으로 틀고 올라와 주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2,490원, 즉 2,500원 부근의 저항 자리가 앞쪽에서도 강한 저항을 받고 떨어졌던 자리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쌓여 있을 수 있는 악성 매물대가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도 계속 등락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떻게든 좀 소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소화가 정상적으로 잘 끝나서 내일 정도에 양봉이 뜨면서 올라가 준다면 강한 상승폭을 키워줄 수 있을 테지만 만약에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떨어진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또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최소익절 라인을 하나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면 전부 다 익절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2,500원 자리를 내일 뚫었다 또는 월요일날 뚫었다라고 한다면 수요일까지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다가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지금처럼 전화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주 수요일이요? 네, 다음 주 수요일날 제가 또 방송하니까 최소익절 라인 정도는 지금 우리 2,370원 부근이죠. 2,370원 부근에 잡아두세요. 아, 손절을요? 익절 익절이요? 네, 2,370원 자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나 전부 다 익절할 거야 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아... 네, 아니면은 거기 조금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2,300원도 가능하니까 두 군데 중에 원하시는 구간에 쓰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2,300원 떨어지면 다 전부 다... 네, 전부 다 익절하시고 안전하게 끝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00원 뚫어주게 되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니까 목표가는 한 2,750원 정도까지 일단 먼저 봐주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 그러면은요. 지금 찬성인가 반대인가? 네. 저기 하승하고 합병을 한다는데 반대를 해야 되나요? 반대를 해야 되나? 찬성을 해야 되나요? 아, 어쨌든 주주 권리라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찬성으로 그냥 뭐 표 던지셔도 되고요. 뭐 하락 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9월 1일날 이게 하승하고 저기 합병을 한다는데 괜찮아요? 아, 네.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따가 오후 방송에서도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서 이따가 저희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수요일에 다시 그러면 다시 상담할까요? 아,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참 중요한 시점에 잘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내일 집중해서 살펴보셔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락하게 된다면 2,300원, 2,370원 선을 최소 익절라인으로 잡아두시고요.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보여진다, 2,500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전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현대건설 30% 4만 2천 원이요. 네, 현대건설 4만 2천 원의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대표님, 지금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건설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시면 참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셔나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들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는 비중을 한 번 더 늘리실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차트 한 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건설이라는 차트의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반등세가 굉장히 잘 나와져요. 그 얘기는 뭐냐? 종목에 대한 끼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워낙 힘이 좋은 종목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던 추세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다시 한 번 더 상방으로 틀기 위해서 차트를 잡아주는 구간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한 매수당가 저는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중이 이미 30% 정도가 있으시니까 다음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4만 3천 5백 원 부근 아래로 4만 3천 5백 원 아래쪽으로 한 번 익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사셔도 되니까 그 자리에서만 비중 먼저 줄여주시고 다음에 매수하실 때에는 4만 원 이하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4만 원 이하 평단 잘 맞춰놓고 안전하게 또 다음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 안전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봐주셨습니다. 우선은 잘 홀딩하고 계시다가요. 4만 3천 5백 원 선 그 아래에서 익절하시면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추가 매수 포인트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평균 단가 4만 원 아래에서 공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방송 중에는 보다 더 생생한 대응, 상황에 맞는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하신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 매수가는 6,245원에 지금 10%가량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이제 바닥을 딛고 좀 올라와주나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이 이제 단기 테마를 좀 탔던 종목이기도 하고 2022년도에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지금 그 이후로 거래량이 좀 많이 죽으면서 내려온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히 조금 우리가 버텨보고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만한 구간대가 나와 있어서 일단은 홀딩을 좀 해봐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면 지금 이제 최근에 5천원 구간대죠. 5천원 구간대에서 앞쪽에서도 버텨주면서 강한 양봉을 뽑아줬던 것처럼 지금 뒤쪽에서 5천원 자리 위로 5,500원까지 박스 구간대를 만들어 온 상황입니다. 이 박스 구간대를 만들어 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요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5,500원 자리를 넘어간다고 하면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 1천원 외수 단가까지 금방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버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5,500원 자리를 넘어가는 양봉이 바로 5,100원, 5,200원에 뜬 게 아니라 5,000원 2,300원 이상 올라가면서 양봉 마감된 캔들이 뜬다고 한다면 단기간 내에 6,000원을 또 넘어가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다. 대응할 준비를 미리 해놔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서 5,500원 구간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 구간대에서 2,300원 이상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가 준다면 혹시라도 좀 대응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저한테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 잘 홀딩하고 계시다가 5,500원을 집중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또 추가 상승의 여력이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근에서 또 고민된다 하는 점들은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PNH테크입니다. PNH테크 매수가는 2,725원에 지금 10%가량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가와 매수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셔서 이때 좀 결정의 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PNH테크 같은 경우에 조금 기존에 들고 계신 거냐 2022년도쯤에 보유하고 계신 거냐 아니면 뭐 어제 오늘 사신 거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PNH테크라는 종목이 올라올 때 있어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강조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 가치나 아니면 기업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종목이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메인적인 뉴스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흐름들을 지금까지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외국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거래를 잡아주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70만 주의 거래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 기관들이 12만 주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2만 주 이상 그럼 외국인 기관들 합쳐서 14만 주 이상의 매수 물량을 뽑았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다른 매도까지 합치게 됐었을 때 굉장히 큰 부분을 우리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거래가 즉 매도가 크게 빠지지 않으면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홀딩을 하시되 손절단까지 잘 잡아 두셔야겠죠. 2만 2천 원 자리에 이탈하게 되면 단기 추세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2천 원 부근은 손절 라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2만 4천 원까지 조금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흐름들처럼 버텨주거나 이렇게 버텨주거나 아니면 상승세가 조금 보여주는 캔들들이 뜬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늘리면서 평단을 낮춰놓으셔도 될 테니까 일단은 2만 2천 원 손절 라인만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비중은 한 20% 또는 25%까지만 비중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거래량 많은 종목은 아니니까 매수나 매도는 미리 걸면서 움직이시면 조금 더 도움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탄탄하게 보여지는 상황이셔서요. 우선은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2만 2천 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 떨어지게 됐을 때 또 비중 조절 고민된다라고 하신다면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SK스쿄어입니다. SK스쿄어 매수가는 4만 8천 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좀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4만 8천 원까지 좀 기대해보셔도 될까요? 일단 SK스쿄어라는 종목이 일단은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미지 회복을 좀 많이 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상장하고 나서 초반에 우리 2021년도 이 시기 때 상장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막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인기가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등세계도 굉장히 약했었고 주가가 빠지는 도중에 거래량도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최근에 좀 이미지 회복을 하고 3월달 이후로는 주가가 좀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들을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위쪽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이 구간대 4만 2천 8백 원 부근도 마찬가지고 4만 5천 원 부근도 마찬가지고 이 4만 2천 8백 원 자리 위쪽으로 강한 정황대들이 맞게 보여요. 이 자리를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선을 3개 권하는데 우리 신원 외수단과도 포함입니다. 이 세 군데의 구간대를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강하게 좀 열리는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비중이 좀 있으시니까 일단 4만 5천 원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기다려 보시되 4만 5천 원 자리를 넘어가면서 힘들이 조금 이제 아마 줄어드는 분위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아예 강해져 버린다든지. 그래서 4만 5천 원 넘어가면 제가 분위기를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4만 5천 원까지 올라왔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홀딩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종목 우선 홀딩하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4만 5천 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더 강력한 상승 포인트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주춤하게 될지 그 시장의 상황 함께 파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추가 상담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 노란톡에서 보다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윤지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124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좀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호 원이고요. 네, 1호 원. 3,230원이고 10%예요. 네, 1호 원 지금 3,23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참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1호 원 평당가가 조금 있으신데 혹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매수하실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너무 떨어져가지고 손절을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손절에 대한 고민은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손절할 이유는 제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매수를 여쭤본 이유도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단가만 조절을 잘 해두면 다음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상담 잘 들어주실 수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호 원이라는 종목이 2020년도에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했다가 내려와서 2021년도 흘러가면서 지금 차트가 버텨주는 구가대가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2,000원 자리 위쪽으로 그다음에 우리 천원 매수단가 근처죠. 3,250원 또는 3,500원대 아래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리를 박스권이라고 불러요. 차트가 여기 안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등락을 보여주는 구간대.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00원 자리 크게 이탈해가지고 주가의 낙폭이 엄청 강해지지 않는 한 일단은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버텨주는 구간대가 앞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500원 자리 아래로 버텨주는 느낌들이 좀 드는데 또는 이 자리 구간대에서 한두 달을 버텨주는 데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더 매수하셔도 되니까 여기서 평단 낮춰놓으시고 나중에 우리 천원 매수단가까지 올라갈 게 5G 이슈나 아니면 애플페이 이슈, 삼성페이 이슈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쪽 관련 있는 종목이라서 그 안에서 또 나름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니까 올라오게 되면 또 20% 이상 등락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지금 자리 한두 달 동안 버티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손절을 하셔야 할까 고민이 좀 될 실점이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한두 달 정도 지켜보시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큰 폭의 상승 여력도 보여지니까요. 좀 차분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긴다 하신다면 전화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TV 시청하고 계신다면 TV 볼륨은 꺼두시고 저희랑 전화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속도감이 달라서요. 혹시 지금 고민되시는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삼성중공업이요. 네, 삼성중공업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6,100원이요. 6,100원이요? 네, 6,1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좀 올라와주고 있어서 좀 이런 기대감 이어갈까? 좀 그 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삼성중공업 보유하고 계신데 일단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괜찮은 종목이고 등락도 잘 나와주는 종목인데 지금 조금 높은 단가에 비중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평단을 좀 낮춰서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시간 투자를 해야 될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둘 중 어느 방법이 더 괜찮으실까요? 뭐 추가로 해도 괜찮고 하여튼 6,100원까지는 가기는 갈란가 모르겠어요. 하도 안 가. 그러면 제가 오늘 조금 비중을 좀 추가를 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 아시겠죠? 네. 네,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하방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다른 하방 추세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등락이 잘 나와주는 종목이요. 그래서 하방으로 내려오다가도 전고점을 뚫어주려고 하는 흐름들까지 나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보신 거였고요. 웬만해서 제가 비중 20% 이상은 비중 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대형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동까지도 잘 나와주는 종목이니까 비중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짧게 대응을 하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평단을 5,800원 아래로 낮추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투자를 조금 해서 아예 좀 편안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대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5,200원이나 5,000원까지 내려왔었을 때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하셔가지고 6,000원짜리나 6,200원대에서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게 되면 비중 크게 해서 좀 짧은 수익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며 지금 포인트에서 평균 난가 조절하고 비중 추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차분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솔브레인 홀딩 있어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2만 9천원에 20%요. 네, 솔브레인 홀딩스 2만 9천원에 지금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 솔브레인 홀딩스가 거래량이 많은 상황은 아니라서 좀 짧게 대응할 수 있는 먼저 전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러면 솔브레인 홀딩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브레인 홀딩스가 평균적인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해당 구간, 우리 갭이 뜬 상황에서 조금 버텨주는 상황대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조금 버텨주게 된다면 3만 원 자리를 한번 넘어가 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3만 천 원 자리까지는 익절 라인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2만 8천 원 자리나 아니면 2만 7천 원 자리 위쪽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상승의 여력은 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단가 3만 원에서 3만 천 원만 좀 딱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못하시겠으면 비중만 조금 줄여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중은 10%대까지 좀 낮춰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당 종목 잘 지켜보시다가 비중 조절도 고려할 시점이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뿐만 아니라 종목의 흐름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윤지훈 대표님의 금쪽같은 내 종목,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오호장 선견 지명을 통해서 공략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익률을 가득 끌어올려줄 수 있는 오호장 선견 지명 시간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잘 공략해야 내 수익률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이 공략주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오늘의 공략주는 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섹터 지금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앞으로 업종 현황에 있었을 때 최대한 조금 영향들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개별주가 좀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성장세가 좀 돋보이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왔고요. 종목은 이제 나무가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좀 지수가 흔들리거나 다소 조금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트를 잘 만들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밸류 유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게 되면서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를 많이 올려놓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시장 때에서 제가 빠르게 가는 종목들 알려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포트에 안정을 먼저 심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도 계속 좀 천천히 갈 만한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갈 만한 종목으로 골라본 종목이니까 부담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들을 도와드리도록 하면요. 우리 나무가라는 종목을 봤었을 때 박스 구간대 또는 위쪽 등락대가 굉장히 잘 나와주는 종목이에요. 앞쪽에서도 위에서 만원대, 그다음에 만삼천원대, 만사천원대까지 또 등락들이 유지가 되어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만오천원대에서부터 위쪽으로 만구천원대까지 또 박스라인이 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짧게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여러 번 사고 파는 것도 전략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짜놓는지에 따라서 우리 또 수익부는 구조가 또 다르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그리고 수익률의 차이도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따가 노란톡 들어오시게 되면 오후 방송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오후 방송에서 또 디테일한 얘기도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우리 노란톡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의 또 전망이 밝은 종목이다 보니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우리 노란톡도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대응해야 할지 참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대표님께서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휴대폰 부품 관련 주인 나무가를 오늘의 공약주로 잡아주셨는데요. 이런 공약주는 어떤 종목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략해야 할까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까 그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가격 포인트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으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윤지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1224 입력하고 입장해주시면 오늘 공개된 우리의 공약주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공약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주식으로 부자 만들기 윤지훈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방송 이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대표님 성함 윤지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1224 입력하고 입장해주시면 오늘 공개된 공약주 더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잠시 후 2시 반부터 공개방송을 준비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공개방송 입장해주시면 이 공약주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물론이고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윤지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